안녕하세요. 그이컴입니다. 이틀 전에 올린 100만원 초반대의 초특가 이벤트 어떠셨나요?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주문을 주셔서 조만간 조기 품절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수량이 남아있으니까 100만원대 마이처 400F, RTX 3060 조합의 이벤트 PC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나오는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뭐 아무튼 아주 바쁘게 많은 물량 조립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무시하고 예고한 대로 초특가 이벤트 2탄 80만원대의 게이밍 PC 50대의 한정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동일하게 시중가 대비 20만원 인하된 가격에 미친 가격으로 준비했는데요. 1탄은 시중가가 130만원 정도였고 거기서 20만원 정도 저렴한 정도였지만 2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중가 100만원 초반대의 가격에서 20만원 저렴한 87만 9천원으로 준비했습니다. 금액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것 같지만 총금액에서 할인율로 계산하면 정말 엄청난거 다들 아시죠? 자 금액적으로는 대박인거 다들 아셨을 것 같으니까 과연 어떤 구성인지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되겠죠? 어디 듣보자 그래픽카드나 CPU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바로바로 작가형 CPU에서 강자로 돌아선 인텔코어 i3 12세대 11100F 전품 CPU와 기가바이트 지퍼스 RTX 3050 Eagle T6 8기가 조합의 견적입니다. 전세대까지 인기 게이밍 CPU였던 10400F와 비등비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성비 제품이고 RTX 3050도 엔트리크 그래픽카드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과연 이 두 조합의 게이밍 성능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이 두 조합의 게이밍 성능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돼요. 이 두 조합의 게이밍 그것 더 이상 이상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돼요. 이 두 조합의 게이밍 성능은 어느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두 조합은 지금 한izin에 대한 자리에 대한 와인альные 확실히 게임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죠? i3 CPU의 원래 포지션은 업무용이나 가벼운 작업용도로 사용하는 수준이었지만 12세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게이밍 CPU로 취급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했으며 같이 발몰치고 있는 3050도 엔트리급 그래픽카드이긴 하지만 RTX 2060급의 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에 FHD 해상도 기준으로 게이밍을 즐기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게이밍 PC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도 성능도 대박으로 맞춘 초특가 이벤트의 주의사항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구성품 변경이 불가능하고요 특히 케이스의 경우 자신의 취향은 마음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고 주문하신다면 그린컴이 조립할 수 없겠죠? 꼭꼭 케이스를 골라주시고요 지금까지 단아 최저가 견적에서도 동일사양 동일제품으로 케이스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니까 제품의 상세 스펙과 가격의 경우 동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URL을 남겨놓았으니까 바로 클릭하셔서 확인과 주문도 가능합니다 100만원대 초특가 이벤트와 80만원대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시중가 대비 20만원 이상 저렴한 이런 돌발 이벤트를 종종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면 다음 이벤트에서도 더욱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시겠죠? 잔인한 달 5월을 조금 위로해드리고자 준비한 특가 이벤트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떠있는 카카오톡 그린컴이나 그린컴 사이트에 있는 연락처 1688-2075로 문의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솔깃하게 만들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